한인들에게도 사랑받던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에비로드가 발매 50주년을 맞아 리믹스로 오늘 재탄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리믹스로 오늘 공개된 앨범 오프닝 트랙은 Come Together로 시작합니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이 곡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커버 사진으로 유명한 에비로드 음반의 오프닝 트랙으로 지금까지 부루의 명곡으로 불리워집니다.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앨범 에비로드, 특히 단지 10분 만에 촬영된 앨범 커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이 패러디된 커버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영국의 에비로드는 거의 비틀즈 마니아들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50년 전인 1969년 9월 26일 발매한 비틀즈 에비로드 앨범 50주년 기념을 맞아 오늘 리믹스 음반이 출시된 가운데 50주년 당일날에는 폭스바겐이 에비로드에 주차된 비틀을 배경으로 한 에비로드 리팍 에디션 음반을 선보이는 등 비틀즈의 50주년 기념을 축하했습니다.